안녕하세요. 슝미더위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히템은요. 짠! 아노라이딩 처리된 M80 페달보드 라이트입니다. 지금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블랙이고요. 여기 보시면 실버. 블랙과 실버. 실버 되게 특이하네요. 그렇죠? 실버를 하나 꺼내볼까? 블랙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블랙이고요. 실버. 오! 좀 뭔가 페달보드계의 BMW 이런 느낌? M80 시리즈는요. 모노사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모델들 중에 하나죠. M80 시리즈 투어용으로 굉장히 각감받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굉장히 초경량이고요. 그리고 다 아노라이딩 처리가 돼서요. 부식이나 아니면 긁힘 이런 데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페달이 다 부착이 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특별한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밑에 파워나 서플라이 이렇게 달 수 있게끔 안에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같이 동봉된 3M. 얘가 굉장히 유용하죠. 이 3M 찍찍이. 이게 굉장히 널찍하게 같이 들어 있어서 여러분들 전체 표면에 다 발라서 부착하셔도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양이 들어 있습니다. 얘가 근데 가격대가요. 약간 가격이 나가요. 16만 2층은? 그래도 모노라는 믿고 보는 그런 회사 제품이라서 좀 끌리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모노사에서 나온 페달보드 라이트 M80 시리즈.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가지세요. 그러면 첫 번째 카페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blues 크리스마스스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소를 소개해 드精神이라고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소의 트레이드의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Explainableness 에그게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드래곤하게 전문의 주소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소의 전체를 할 수 있게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